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세액을 깎아 주겠다 과연 이 말이 통하냐 이거에요 통하냐 이 말이 통하냐 납세자가 한테 항시 불리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공 매입을 하든지 가공 매출을 하든지 아니면 매출 누락을 하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출은 누락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비용은 부풀려라 이거에요 매출은 누락하고 비용은 부풀려라 그러면 세금이 적어진다 이렇게 돼서 잘 넘어가면 되죠 채척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은 대부분 경우는 뭐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10년 내에 이런 것이 하나가 적출이 된다 적출이 되는 게 어떻게 적출이 되냐 제보 거의 제보고 그 다음에 파생 자료 그러니까 이쪽에 이 납세자의 매출처 또는 매입처 이쪽에서 파생이 돼 버리고 이쪽에 세무조사 당해 가지고 파생이 돼 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10년 내에 이런 게 하나가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다 적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보를 당했다 하면은 적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세청이 바빠요 바빠 가지고 일일이 못 쫓아간다니까요 그냥 어차피 제보 들어오게 돼 있고 파생 자료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일하다 보면 왜냐하면 장난친 사람이 계속 장난치기 때문에 그 장난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유유상정을 해요 같이 장난치는 사람들끼리 같이 짜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누군가 걸리면 다 파생이 된다 이거예요 파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죠 가산세까지 합하면 안 그래요 10년 거의 다 지날 무렵에 때려 봅시다 가산세가 번세 보험보다 더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잖아요 납부불성실을 갔으니까 하루에 만 번에 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부당신고 가산세에 가지고 40% 잖아요 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걸리면 그동안 본 것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동안 본 것이 만일 30억이다 그러면 30억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당하죠 황당해 내가 이제 돈 벌었다 좀 생각하고 살 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두드름 맞아 버리면은 정신을 잃어버리죠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밥 먹다가 술자리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무슨 조금만 내가 이번에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코치를 해요 하다못해 골프 백돌이도 골프 70대한테도 혼수를 둘 수 있다 하잖아요 바둑 뒤지 못하는 사람이 프로기사한테도 혼수를 두듯이 힘만 빼라 힘만 빼라 이렇게 하듯이 골프 훈수 백돌이가 훈수 할 때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훈수는요 그 뭐지 용을 써 돈 좀 쓰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 변호사 세무사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사람하고 조사 공무원하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줄게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로 안 먹어요 일단 그러면은 소개시켜 주면은 그러잖아요 이 조사 공무원 있잖아요 조사 공무원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이쪽이 조사 공무원이에요 조사 공무원이고 이 사람은 아주 청렴해요 청렴해 가지고 돈 줘도 안 먹고 억울한 사람도 안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2020년에 국세청 공무원들은 다 이래요 이런다 해요 그러면 중간에 브루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브루커가 가 가지고 액수를 세액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개인이 그러면 납세자가 납세자가 돈을 어떻게 줘야 돼요 일단은 이 사람한테 주든지 어떻게 돼요 브루커한테 나중에 깎아줬다 하면은 브루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액수를 이것도 현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는데 이 브루커는 그러면 이 소개인한테 그러면 맨입으로 끝내버려요 안 되죠 이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가야죠 일부는 일부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이 사람이 먹을 거 이 사람이 먹을 거 전부다가 이 납세자가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액을 깎아주세요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매출 누락에다가 매입을 부풀린 거 과다 매입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세액이 대충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애기 본세에다가 가산세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애기에다가 또 부의 필요경비 필요경비 이거는 좀 인정해 달라 매출 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경비를 쓴 게 있는데 그 대응에서 내가 경비를 못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 달라 이거는 조사 공무원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 줄게 이거는 안 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봐주면 어느 정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거에 대응하는 경비만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불복으로 하면 거의 안 해 줘요 왜 입증이 거의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무소 조사 공무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 번의 감사가 온다니까 감사원 감사가 오고 이게 세무소 조사 공무원이면 지방청 감사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번청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감사에 항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사 공무원들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배우의 안개 낀 장충담 공은 이게 아니고 안개 낀 장충담 공은 이게 아닙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이거예요 맨날 감사에 걸립니다 이 말만 해버리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감사에 걸립니다 이러면 끝난다 이거예요 감사에 경기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 감사에 걸릴 일을 왜 이거 하나 뭐를 해 가지고요 자기가 징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못하죠 못하고 징계 부과금이라고 있어요 그거 두 배에서 다섯 배 다섯 배 이내에서 부과금까지 토해내야 돼요 더 걸리면 그리고 파면되면 어떻게 돼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준다고 이 사람이 그런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냔 말이에요 안하죠 당연히 저한테도 있을 때 국세청 있을 때 돈 준 사람들 내가 그 돈 다 먹었으면 나도 떼부자 됐겠네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안 되죠 안 되고 이거는 국세청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본인이 50대가 됐으면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옛날에 1988년 이제는 지역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세청이 2020년이라는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시대가 막 변하고 있는데 자기 사고는 2020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 벌었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좋았던 그 시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회장이 실제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유신사무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나왔대요 나와봤는데 자기가 이제 다 들키고 적출되니까 당신 남자 대 남자로 당신 좀 나와보자 좀 나와봐라 이렇게 경상도 하트로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니까 좀 나와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딱 바람보는 황무지 곳에서 만났대요 둘이 딱 만나가지고 봐주라 봐주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네가 내 말대로 할래 이랬대요 뭔데 네 장부 다 가져와라 그리고 내 본원 앞에서 불태워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가져오라 이랬대요 그 자리에서 딱 불태워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내일도 신문에다가 광고해라 다른 거는 도독 맞았다고 다른 거는 다 가져가도 되는데 회계 장부만 달라라고 광고해라 그러면 나중에 야 네 장부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사 하냐 그러면 추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신문 광고 한번 낸 것 가지고 두고두고 우려먹었대요 누가 나오면 보십시오 우리 광고한 거 보세요 우리 장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다 70대 회장이 돼가지고 그 옛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영웅당같이 해요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국세청이라는 데가 다 옛날에 알만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그리고 돈을 주면 되고 뭐든지 직원들하고 짬짬이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겪어본 2003년에서 이후에 국세청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비리 저지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돈 주겠다는 걸 마다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뒤로 주니까 몰래 주니까 그런데 몰래 받고 이 사람이 해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될 거를 되게끔 하는 경우는 없다 그냥 될 것을 되게끔 한 정도다 이거예요 왜 내가 초치질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뭐를 하는 거는 백 사람이 모여도 힘들어요 근데 안 되게끔 하는 건 한 사람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초치지 않을게 단지 그 정도겠죠 그럼 이 사람만 끝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제권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결제권자는 그런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과세는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의 거품을 자꾸 이게 불어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거를 더 쪼개 주겠다 저는 그게 가능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맞을 매를 맞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게 이 동그라미 그린 것이 잘못 그렸는지 이만큼 그려야 되는데 이만큼 그렸는지 이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당연히 부실가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왜냐하면 부실가세에 대해서 이분들도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당신이 나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없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뒤통수는 뒤통수 막고 그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것만 안 당해도 본인이 이익을 본 거다라고 하면 뭐를 해야 해요? 말을 해주면요 당연한 거를 말을 해주면 당연한 거는 뭐 아무것도 한 게 네가 한 게 없네 네가 한 게 없네 네가 한 게 없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납세자들의 그 심리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은 잘 알다 보니까 거품을 일단 넣어버려요 거품을 거품을 넣어가지고 와 이거 뭐 엄청 나올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20억 나올 것 같으면 내가 10억까지 해줄게 걱정 마시고 대신 현금 얼마 주고 내가 로비해야 되니까 나중에 되고 나면 20% 30%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걸렸는데 끝까지 그 현금 몇 천만 원 당겨서 줘야죠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이런 심리를 거의 이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 성공보수의 기준을 뭘로 검증하냐고요 나는 그래서 이게 세무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이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뭐 소송해 달려면 가가지고 당신이 성공보수 기준에 대해서 입증해 봐라 한번 왜 이게 20억이 나왔다고 계산됐는지 일단 당신이 그거 근거를 대봐라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합당하면 당연히 당신이 성공보수 줘야 되는 거고 당신이 그게 잘못된 거품이었다면 당신이 돈 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당신은 사기를 친 거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럴 사건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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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